내 손을 맞잡고 함께 걸어가는 이가 있다면 그 길이 그렇게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런 의미에서 사람사랑 생명사랑 밤길 걷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많은 분들이 이 행사에 참여하시고 또 동이 틀 때까지 더불어서 걸으며 이 생명사랑에 대한 의미를 가슴에 새기고 또 이런 에너지가 멀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